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똥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접은 선이 세로 방향으로 가게 놓아준 후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 아래쪽 모서리가 뾰족해지도록 오른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앞쪽에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의 세모 모양을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 접혀진 선 따라 위에 있는 색종이 먼저 접어내리고 양쪽 색종이 덮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아래쪽의 뾰족한 색종이를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이만큼만 접어줄게요. 아래쪽 접혀진 부분 조금 간격을 놔두고 계단 접기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다시 아래쪽에 접혀진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 올릴게요. 다시 아래쪽에 접혀진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 올릴게요. 아래쪽에 접혀진 색종이 이만큼 조금 간격을 놔두고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 뒤집어주세요. 위아래 방향을 돌려줄게요. 모서리 부분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아래쪽 모서리도 비스듬하게 접어줄게요. 반대쪽 모서리도 방금 접었던 크기만큼 비슷하게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아래쪽 모서리를 세모모양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 모서리도 같은 크기로 비슷하게 접어주세요. 위쪽에 뾰족한 이 모서리 부분을 비스듬하게 옆쪽으로 접어줄게요. 뒤집어주면 똥!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문의사항 만약에 뾰족한 이 모서리 부분을 열어주세요.